첫 번째 달려보죠 인간 갈매기 수배종 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죠 누군가가 저렇게 어슬렁 어슬렁 걸어옵니다 천막을 슬쩍 들추더니 주변 눈치를 한번 쑥 보죠 그러고는 안으로 손을 쑥 넣고 뭘 챙기는데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 다시 뒤로 돌아가면서 주변을 스캐닝하는데 그 와중에 비린내는 싫었는지 비닐봉지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생선을 넣어요 저렇게 멀리 길 가는가 싶더니 다시 백도 다시 백도합니다 아쉬운 듯 아쉬운 듯 다시 돌아오더니 다시 천막 안으로 쑥 손을 넣고 또다시 생선을 챙겨서 이만 총총총총 제보자께서 제목까지 정해서 보내주셨어요 인간 갈매기라고 별 도둑 저희가 다 소개를 봤지만 생선 훔쳐가는 인간은 또 처음이야 또 자 그렇습니다 이 생선 절도 사건이죠 지난 1월 14일에 인천 소래포구에 한 어업 종사자들이 일하시는 곳에서 새벽 4시 50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가 그냥 일반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닌 데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 지역의 주민들 아니면 어업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저기에 제보자 분이 민어를 36마리를 이렇게 넣고 약간 말리려고 명절 선물용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36마리를 뒀는데 이게 그 다음날 저녁에 와서 보니까 몇 마리가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돌려봤더니 저렇게 와서 훔쳐가고 또 갔다가 다시 와서 또 훔쳐가고 해서 4마리를 가져가는데 민어 굉장히 비쌉니다 4마리에 12만원어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냥 일반인들이 흔하게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민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그런 어업 종사자의 걸로 추정이 돼서 고민 중이시라고 하네요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임명웅도 놀란 호박 고구마입니다 자 가수 임명웅씨 콘서트에서 오늘 아주 화제가 됐죠 뜻밖의 아주 반가운 얼굴 목격됐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나무니 선생님 그리고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 김영옥 선생도 나오시네요 자 다 가수 임명웅씨 팬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1일 경기 고양에서 그 임명웅씨 콘서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팬의 사연을 직접 읽어주는 코너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팬이 본인을 일산 사는 82살 호박 고구마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에 남편을 떠나보내게 됐다 차별한 뒤에 임명웅씨 노래를 들으면서 깊은 위안과 또 위로를 받았다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런 사연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배우 나무니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배우 김영옥 선생님이 같이 참석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별명으로 소개한 그 호박 고구마는요 다들 아실 텐데 과거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유행어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죠 배우 나무니 선생님은 일하러 지방에 내려갔다가 남편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다고 하더라 이후에 남편이 입원을 했는데 결국 회복을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사연을 전했습니다 이 주인공이 배우 나무니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에 임명웅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관객들도 환호를 했습니다 이 나무니 김영옥 선생님도 하트를 그리는 듯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천장에서 물이 콸콸콸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가게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조용하던 가게 갑자기 물이 뚝뚝뚝뚝뚝뚝뚝뚝 점점 굵어지더니 갑자기 왼쪽 천장 무너지면서 물이 콸콸콸콸콸콸 태풍 오는 날 천장 뚫린 듯 가게는 저렇게 물바다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저 복도 보세요 저거 자 온통 물로 가득한데 아 이게 말이죠 양 변호사 자 이 기자 갑자기 물이 쏟아지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네 저게 뭐 돈파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저게 지난해 크리스마스입니다 경기 안양의 지식산업센터 건물입니다 당시 제보자가 저 가게 주인인데 옆 가게 사장님이 물 쏟아집니다 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급히 가게로 가봤더니 저런 상황이 펼쳐져 있었던 거고요 제보자의 가게뿐만이 아니라 저기가 건물 2층 와인 판매점인데 같은 층 다른 가게들 또 엘리베이터 8대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야 할 그 방화구액이 있는데 여기에 마감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냉기가 그대로 전달된 게 원인인 것 같다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건물이 지어진 지 2년도 채 안 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공사 측은 합의금 천만 원 제시하면서요 이거 못 받아들이겠으면 그냥 소송 가셔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날이 이렇게 추운데 난방 안 틀고 퇴근한 입주민 과실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건축허가를 낸 시청 역시도 시공사의 시정명령 정도만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정 피해 감정 위에서 현장을 저 상태로 3주 넘게 보존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크리스마스였으면 완전 와인 대목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일단 뭐 와인을 판매하지 못한 영업상 손실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저 와인을 지금 쓸 수 있을지 일단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분이 지금 시공사하고 아까 합의금 천만 원 아니면 그냥 소송해라 그랬잖아요 소송하고 지금 안전진단 하는데 일단 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딱 봐도 얼마 안 된 건물이잖아요 인테리어 다 새 겁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하고 인테리어 비용 계산해보면 1억 7천만 원 정도 손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이제 무언가를 판매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저거 빨리 합의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와인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보통 시공사에서 약간 배째면서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 이러니까 결국 소송까지 가고 소송하면 결국 그동안 제대로 영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천만 원 그냥 합의금 하면서 소위 배째라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요 제보자께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악덕 시공업체 정말 이런 사건은 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사반에 제보해 주셨습니다 이야 또 그런 또 약점을 파고드는군요 자 다음 이어가죠 비싼 초밥만 쏙쏙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황당한 상황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초밥 위에 잘 보세요 검은 이물질 두둥 머리카락 나왔잖아 하면서 환불 요청이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사장님을 그럼 초밥 회수하겠습니다 해서 받아 봤더니 역시나 저렇게 통, 휑, 비싼 거 날아가지고 또 비싼 초밥만 쏙쏙 먹었어 머리카락 나와서 환불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상하게 그 머리카락이 다 먹고 나서 발견돼 항상 그러게요 진짜 저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눈을 뜨고 찾아도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물론 머리카락이 나와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저기 일하는 곳에 여자분 세 분이 머리를 묶고 요즘에 안전보조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데 머리카락이 아무래도 여성의 머리카락같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 머리카락은 어디서 온 거냐 그리고 환불 요청을 하라고 지금 사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밥이 26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비싼 거는 다 먹고 저렴한 거 7개로 또 남겼답니다 오른쪽이 원래 초밥인 거고 왼쪽을 보셔도 야 저걸 드시고 나서 먹고 난 뒤에 환불을 해달라고 그래서 환불 어렵다고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또 별점 테러 당할까 봐 참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정말 힘들다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나오면 머리카락도 굳이 따지면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먹거든요 손으로 걷어내고 먹죠 그렇죠 식당 주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별점, 일점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취약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 비싼 것만 다 골라 먹었는데 싼 거 거기에서 나왔을까 이것이 정말 불가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식당 주인분들이 참 이렇게 고통 속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과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머리카락이 있어서 반납을 한 것이다라고 믿고 싶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머리를 써서 자기에게 이익을 갖다가 취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살다 보면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 대가를 갖다가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상하게 머리카락은 꼭 다 먹을 때쯤 발견된단 말이죠 다음 이어갑니다 승리의 정신 승리입니다 캄보디아의 한 행사장에서 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 씨 목격됐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지 드래곤을 데려오겠습니다라는 말에 환호하는 팬들 진짜 지 드래곤을 데려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호언장담 자신만만한 저 표정 자 근데 뭐 지 드래곤 씨랑 사전에 약속이 된 건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글쎄요 좀 허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 지 드래곤 씨가 저기 오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은데 혹시 갔다가 저기 괜히 논란만 됩니다 지금 딱 봐도 저기가 캄보디아 푸논 팬인데요 사실 승리 씨가 한국에서 뭔가 저런 활동을 하기 좀 힘들죠 2019년에 버닝썬 사퇴돼서 사퇴 때문에 사실상 팀에서도 탈퇴하고 연예계에 은퇴한 인물이고 거기다가 뭐 상습 도박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형까지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저런 행동을 할 수 없을 텐데 지금 굉장히 신나 있네요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대중들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판국에 여기서 지드래곤을 데리고 오겠다 괜히 지드래곤 욕먹이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심지어 저 행사장에서 지드래곤과 태양의 곡에 맞춰서 지금 춤추는 노래가 지드래곤과 승리의 아 저기 태양의 곡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빅뱅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저 행사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말이 나오진 않네요 베스트 댓글에 교수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승리 씨 이름을 정신 승리로 바꿔요 뭐라고 말이죠 사실 뭐 지드래곤을 데리고 오든 안 데리고 오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궁금하지도 않지만 승리라고 하는 저분도 어차피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외국에서 활동 무대를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 영상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저런 모습들을 보고 일반 국민들이 썩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것은 본인이 어차피 그간에 했던 여러 가지 어떤 행간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글쎄요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비밀 연애 고집하는 남자친구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 비밀 연애만 고집하는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는 50대고요 만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돌싱은 아닌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남자친구가 성실하고 정직하기도 했고요 사연자한테 굉장히 자상하게 잘하고 또 요리도 해주는 모습에 급격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귀게 된 동시에 거의 동시에 동거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친이 이 둘의 관계를 아주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모릅니다 가족들한테는요 나 일 때문에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중이고요 지인들한테도 들킬까 봐 늘 노심초사한다고 합니다 이 남친 설명으로는 널 안 좋게 볼까 봐 염려가 된다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다 이런 설명인데 사연자가 그래도 서운하다 얘기를 해보면요 또 그래 서운할 만하지 하면서 사과를 또 한답니다 이 사과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1년을 넘게 만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남자친구를 집으로 좀 돌려보내고 사연자 혼자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 싶은데 마침 남친 하는 일이 3월쯤에 끝날 예정이라서 이때 자연스럽게 집에서 내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도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보다 이 남자 계속 만나도 될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보 메일로 주셨는데 이 사연 어제 오늘 새벽쯤에 말이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업 사연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영 독립 채널에서 9천여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이봐 선용이 우리가 혈기 방장한 2, 30대도 아니고 나 50 당신 40이야 주변에 우리 동거합니다 하고 광고해봐 사람들이 폭이나 좋게 보겠다 아니 나는 상관없어 나는 진짜 상관없어 하지만 당신이 걱정이니까 그런 거지 서운해하는 거? 오케이 이해해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나 이 집에서 쫓아낸다는 건 좀 넘어한다 선용아 동그라미 아 진짜 자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 사연자 여자친구입니다 오빠 백성훈씨 우리가 무슨 고딩엄빠니?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그게 무슨 흉이야 우리 나이엔 혼자 사는 게 더 흉이야 인간아 그리고 맨날 나 위해주는 척 말하는데 나 하나도 고맙지 않거든? 나 자기 의심하게 돼 이 실직고에 너 뭐 감추는 거 있지? 다른 여자 있지? X 아 양 변호사님 뭐 다른 여자 있지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쨌든 주변에 감춘다라는 거 뭔가를 감추고 싶다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 먹고 먹으신 대로 한 3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그때 돌려보내놓고 돌려보낸 다음에 아마 좋게 생각하면 남자친구가 주변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부터 시작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좀 소심하신 분이거나 생각이 많으신 분이면 그러면 일단 떨어져 지낸 상태에서 나 저 사람이랑 교제를 할 거야 라고 알리기 시작하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고 정하시는 게 어떠까 싶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일단 이제 이 제보자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속으로 결혼까지 두고 있는 것은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둘이 확실하게 어떤 의견을 갖다 맞췄는지 그게 하나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나이가 40대 50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싶으냐면 남자분이 사연자의 집에 놀러 온 날 사귀게 되면서 그날부로 동시에 동거를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성이 겉으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간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여성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이 없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40, 50대라고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 여성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남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만남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시고 뭔가를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백 변호사님께는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계속 만나는 게 좋을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보자가 우리 만나는 거 바깥에는 비밀로 해줘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보자는 알리지 않고 내가 투명인 것 같아서 오히려 서운하다잖아요 근데 이유는 제보자를 위해서 알리지 않는데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죠 일단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뭔가를 감추는 건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건 본인 스스로 뭔가를 감춰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함께 동거를 하고 만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알리고 싶은 게 오히려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꼭꼭 숨긴다? 물론 제가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분 말고 뭔가 또 다른 비밀 그러니까 다른 여성분이 있거나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숨겨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추측하고 계십니다 이초롱님 뭔가 냄새가 난다 강영님 자식들 본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자경님 수배자 아닐까요? 하셨고요 하래미님 그 남자한테 직접 대놓고 물어보고 말을 하세요 이불박풍경님 저런 남자 만나봤는데요 정말 뒤가 안 좋았습니다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네요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드립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포